육교 위에서 대략 몇 분 정도 오셨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이고 우리 북삼촌 오늘은 북 실컷 치실 수 있으시겠어 아 너무 좋네요 저기 강아지도 보이고요 예 경찰국 신설 중단하라 상수막도 보이고요 여러분 이쪽 일찍 다시 내려가서 행진행렬에 합류하겠습니다. 홍인철을 응원합니다. 홍인철도 할 수 있다. 홍인철도 할 수 있다. 홍인철도 할 수 있다. 홍인철을 응원합니다. 홍인passen τους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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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구종합총사에서 위상비 탄핵을 외치며 촛불을 들겠습니다 함께 해주실거죠 그럼 다음주에 고야문청구종합총사에서 위상비 탄핵을 외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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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심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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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